마족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왕국을 떠나 방랑 생활을 하던 중 왕국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폭정을 벌이는 타락한 귀족의 행태를 보게 됐어 나는 그 추악한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어 세상엔 이렇게나 수많은 악이 존재해 악으로부터 엘리오스를 지키기 위해선 엘리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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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 si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는 부정할 수 없다.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. 그렇다면 길은 하나뿐. 이 힘으로 세계의 모든 마족을 말살할 것이다. 설령 내 자신을 부수게 되는 날이 올지라도 하하하하하하